아 저는 뭐 사실 아 나 개인적으로 재석이 형의 유산슬 cd 나왔습니다 나도 아 진짜 자 자 여러분 이게 다 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놓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맥이 있어요? 네 종국의 암마 이런 거는 저 끝에다가 놔야죠 이광수 등신데 이런 거는 저 저 끝으로 5번 자 가자 불러주세요 몇 번? 5번 이광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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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발에 천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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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발에 이광수 야 내가 이거 옮겨놓은 건데 내가 옮겨놓잖아 없는 거 아니 이거 왜 이거 아 이 형들 짜 반드시 가져가셔야 돼요 이광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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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광수